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도 돈을 풀어가지고 연체율을 낮추고 부도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능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세 가지 형태의 현상 구조조정, 부도 그리고 자산가격 재조정 혹은 자산가격 폭락 등과 같은 현상이 대세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그런 국가들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국가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엊그제는 참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미 있는 정보가 담긴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3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도 3월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는 한국의 부실화 상태에 대한 그런 관련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배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그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그런 기업.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도 오히려 이자비용이 더 높은 경우. 그것이 아마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과 같은 그런 경제주체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매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표로 활용됩니다. 몇 년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자비용이 영업비용을 초과하는 이런 기업을 상당히 부실이 심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흔히 좀비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조사 대상 상장 비상장사 2175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40.7%가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한 그러니까 10개 기업 가운데 4개 정도가 영업을 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부실화된 상태 혹은 좀비기업 이렇게 불리는 상태에 도달해 있다. 이런 보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30.9%포인트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3%포인트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7%포인트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말에는 40.7%포인트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 가구는 2019년 3월 말에는 불과 8만 3천 가구 정도가 됐습니다만 한 해가 지난 2020년 말에는 19만 2천 가구까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 가구라는 것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40%를 초과하고 동시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치루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갬배하면 좀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상황이 늘어난 것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아주 미정류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매출 급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 외에도 한국은행과 정부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한 130조 원 정도를 2020년 4월부터 상환유예 또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를 지금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 한 1년 5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이자도 상환을 유예시키고 원리금도 상환을 유예시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면 더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유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9월 14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펀더 운영사인 루스워드 그룹이 미국의 상장 3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3년 연속적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체의 3천 개 기업 가운데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2019년 9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기업의 15% 정도가 수익을 거의 내더라도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고 2000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의 부실화된 그런 기업, 좀비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개 전체 기업의 6에서 10%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저금리 추세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13%포인트까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상황은 한 20%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영국의 같은 경우는 20% 정도. 영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온워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또 영국의 상공헤이스가 조사한 그런 자료를 보더라도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16%포인트, 영국의 20%포인트, 또 한국의 40%포인트 이런 거를 비교하더라도 한국 상황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조사 대상이 상장해사냐 비상장해사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따지하겠다면 대략적으로 한국의 40%포인트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정도의 기업체들이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처럼 이렇게 적은 이 상태에서는 이 같은 것을 계속 끌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 인프레가 심화가 되고 또 이미 많이 푸른 유동성을 해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차원의 고금리 추세가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도산과 폐업 그리고 자산가격 재조정 및 자산가격 폭락 등의 모습으로 아마 현재 모습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경제를 좀 긴 시각에서 보게 되면 방만, 축소, 방만, 축소 이런 부분이 마치 사이클을 걸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그런 사이클 상에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각각의 경제주체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